1. 경위의 측량 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의 관측 및 계산 기준이 오른 것은? 3. 수평각의 관측은 일대회의 방향각관측법에 따른다. 2. 광파기 측량 방법으로 지적 삼각보조점의 정강거리를 모해 측정한 결과 평균치가 2420이었다. 이때 평균치를 측정거리로 하기 위한 측정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교차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2. 명의 3. 지적도 근점 측량에서 지적도 근점을 구성하는 기준 도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방 도선 4. 지적도 및 임야도가 갖추어야 할 재질의 특성이 아닌 것은? 3. 신축성 5. 평판 측량 방법에 따른 세부 측량을 교회법으로 하는 경우 그 기준으로 틀린 것은? 4. 방향선의 도선 길이는 측판의 방위표정에 사용한 방향선이 도선 길이 이하로서 30 이하로 한다. 6. 다각망도선법에 따르는 경우 지적도 근점 표지의 정강거리는 평균 얼마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2. 500 7. 다각망도선법에 의하여 지적 삼각보조 측량을 실시할 경우 도선별 각오차는? 4. 산출방위각 마이너스 평균방위각 8점 경우의 측량 방법으로 세부 측량을 시행할 때 관측 방법으로 오른 것은? 2. 도선법 방사법 9. 엘리데이드를 이용하여 측정한 두 점 간의 경사거리가 80, 경사분액이 플러스 15.5일 때 두 점 간의 수평거리는? 2. 약 79.1 10점 지적 측량 중 기초 측량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평판 측량 방법 11점 지적 세부 측량에서 광파조준위를 이용한 교회법을 실시할 경우 도상 길이는 얼마 이하인가? 4. 30. 12점 교회법으로 측점의 위치를 결정할 때 배셀법은 다음 중 어느 경우에 사용되는가? 1. 후반 교회 시 13. 9소 삼각점인 계양원점의 좌표가 오른 것은? 4. X형 Y형 14. 삼각형의 세 변을 측정한 바 각 변이 10, 12, 14이었다. 이 토지의 면적은? 4. 58.79 215점 지적도근점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2. 일 연구 표지를 설치한 지적도근점에는 시행지역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16.5차의 부호와 크기가 불규칙하게 발생하여 관측자가 아무리 주의하여도 소거할 수 없으며 5차 원인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은? 3. 우연 5차 17. 지적 측량 시행규칙에 의한 면적 측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2. 지적 공부의 복구 및 토지 합병을 하는 경우 18. 지적도면의 정리 방법으로서 틀린 것은? 3. 축첩 변경 시 폐쇄된 지번은 다시 사용 불가능 19. 지적 측량 선과와 검사 선과의 연결교차 허용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은? 1. 지적도근점점점이영이네 20.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 계획의 수립준비 및 현지답사 선점 및 조표 관측 및 대상과 선과표의 작성 21. GNSS와 관련이 없는 것은? 4. EDM 22. 등고선의 간격이 가장 큰 곳부터 바르게 연결된 것은? 4. 계곡선 마이너스 주곡선 마이너스 강곡선 마이너스 조곡선 23. 곡선 반지름이 5배 옥선의 단연 길이가 21대 2 단연에 대한 편각은 21.0845 24. GNSS 측량 시 유사거리에 영향을 주는 오차와 거리가 먼 것은? 4. 지오이드의 변화 오차 25. 사진 판독 시 과거감에 의하여 지형, 지물을 판독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사진에서의 과거감은 실제보다 기복이 완화되어 나타난다 26. 경사 터널에서의 관측 결과가 그림과 같을 때 A, B의 고저차는? 32.15 27. 항공사진의 특수 3점 중 렌즈 중심으로부터 사진면에 내린 수선의 발은 1주점 28. 곡선 반지름 R300, 교각 I-50인 단곡선의 접선 길이와 곡선 길이는 ETL 139.89, CL 261.80 29. 노선 측량의 종흥간 측량과 같이 중간점이 많은 경우에 사용하기 적합한 수준 측량의 야장 기입방법은 1. 기고식 30. 높이가 150인 어떤 불뜨기 축적일 이만인 수직 사진상에서 연직점으로부터의 거리가 41대, 비고에 의한 변이량은? 2. 31점 터널 양쪽 입구의 2점 A, B의 수평위치 및 표고가 각각 A, B일 때 A, B간의 경사거리는? 3. 753.63 32점 등경사지 B에서 A의 표고가 32.10, B의 표고가 52.35, 의 도상 길이가 72다 표고 40인치점과 A점과의 도상 길이는? 2. 27.3 33점 완화곡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복신목선 34점 지형의 표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교회법 35점 항공사진 측량의 기복변이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4. 주정 기성거리 36점 수진 측량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이기점은 높이를 알고 있는 지점의 세운 표적을 시준한 점을 말한다. 37점 등고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등고선은 어떠한 경우라도 교차하거나 겹치지 않는다. 38점 수진 측량에서 완곡거리 4에 대한 허용오차가 22였다면 완곡거리 9에 대한 허용오차는? 3. 30 39점 GNSS 측량에서 지적기준점 측량과 같이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관측 방법은 인스테틱 관측 40점 켄트가 C인 원곡선에서 설계속도와 반지름을 각각 2배씩 증가시키면 새로운 켄트의 크기는? 3. EC 41점 토털 스테이션으로 얻은 자료를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3. 관측된 수치 자료를 키인하거나 메모리 카드에 저장된 자료를 컴퓨터에 전송하여 처리한다. 3. 인접성 43점 토지 대장, 지적도, 변계점점점표 등록부 중 하나의 지적공부에만 등록되는 사항으로만 묶인 것은? 2. 면접, 변계, 저표, 소유권 지분 44점 각종 토지 관련 정보시스템의 한글 표기가 틀린 것은? 4. UIS 교통정보체계 45점 다음 객체 간의 공간특성 중 위상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위계성 46점 지도와 지형에 관한 정보에서 사용되는 형식 중의 제작자에 의해 제한된 ASC 형태의 그래픽 자료 파일 형식은? 2. DSF 47점 스캐너로 지적도를 입력하는 경우 입력한 도형 자료의 유형으로 오른 것은? 2. 레스터 데이터 48점 GIS의 공간 데이터에서 필지의 인접성 또는 도로의 연결성 등을 규정하는 것은? 2. 위상관계 49점 각종 행정 업무의 무인 자동화를 위해 가판대와 같이 공공시설, 거리 등에 설치하여 대중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컴퓨터로 무인 자동 낱말기를 가리키는 용어는? 50점 중첩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각각의 레이어가 서로 다른 좌표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작업 없이 분석이 가능하다. 51점 대규모의 공장, 관로망 또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재반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1. 시설물 관리 시스템 52점 관계형 데이터 모델의 단점을 보완한 데이터베이스로 CAD, GIS, 사무정고 시스템 분야에서 활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1. 객체지향형 53점 토지정보시스템에서 필지식별 번호의 역할로 오른 것은 1 공간정보와 속성정보의 링크 54점 LIS에서 사용하는 공간자료의 중첩 유형인 UNION과 INTRL-CCT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INTRL-CCT- 입력 레이어의 모든 속성정보는 결과 레이어에 포함된다. 55점 벡터데이터 모델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다양한 모델링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다. 56점 지적정보전산화에 있어 속성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민원인이 직접 조사하는 경우 57점 메타데이터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개체별 위치자표 58점 지적전산화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4 토지 가격이 현황 파악 59점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필지식별자는 각 필지에 부여되어야 하고 필지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언제나 변경, 정리가 용이해야 한다. 60점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을 때 검토하여 정리하여야 할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지적측량 입회의 확인 여부 61점 현재의 토지대장과 같은 것은? 2 양안 62점 토지의 표시사항 중 토지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토지식별자는 1지번 63점 지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토지와 관련한 모든 권리의 공시를 목적으로 한다. 64점 우리나라 법정 지목의 성격으로 오른 것은? 3 용도 지목 65점 토지조사 사업 당시의 지목 중 비과세지에 해당하는 것은? 2 하천 66점 토지조사 사업 시 사정한 경계의 직접적인 사항은? 4 등록 단위인 필지확정육 17.1 필지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자연적 구획인 단위 토지이다. 68점 양천의 결과로 민간인의 사적 토지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지계를 발행하기 위해 1901년에 설립된 것으로 학지부에 소속된 지적사물을 관장하는 독립된 외천 형태의 중앙행정기관은? 2 지계함은 69점 지적의 사무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등기 70점 우리나라에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법률의 범위 내에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71점 토지합병의 조건과 무관한 것은? 4 토지의 용도 지역이 같을 것 72점 지적과 등기를 일원화된 조직의 행정업무로 처리하지 않는 국가는 1 독일 73점 경국대전에서 매 20년마다 토지를 계량하여 작성했던 양안의 역할은? 2 세금 징수 74점 등록전환으로 인하여 임야대정 및 임야도의 결번이 생겼을 때의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1 결번을 그대로 둔다. 75점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의 뜻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3 측량 방법에 따라 필지 간 2개 존재 가능 76점 고구려에서 토지 측량 단위로 면접 계산에 사용한 제도는? 3 경우법 77점 지적의 억언을 매서 찾고 있는 견해의 주요 쟁점이 되는 의미는 1세금부과 78점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지적의 원리가 아닌 것은? 2 형식적 심사주의 79점 다음 중 지적의 기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 80점 하천의 연안에 있던 토지가 홍수 등으로 인하여 하천부지로 된 경우 이 토지를 무엇이라 하는가? 2 포락지 81점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손실을 보상할 자 또는 손실을 받은 자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4 관할 토지수령위원의 82점 복구 측량이 완료되어 지적공구를 복구하려는 경우 복구하려는 토지의 표시 등을 시쿵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소 며칠 이상 게시하여야 하는가? 35일 이상 83점 지적기준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위성기준점 84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는 신고 서류로 옳지 않은 것은? 4 환지 설계서 85점 측량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가 아닌 것은? 4 등기부등본 86점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열과 습도의 영향을 적게 받도록 내부 공간을 좁고 천장을 낮게 설치할 것 87점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 법인의 임원중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자가 있는 때? 88점 지적표의 등록사항으로 틀린 것은? 1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89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례사항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때는? 4 신규등록 C90점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1점 경계점적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토지 면적 결정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3 소수정 한자리로 한다 92점 지번이 10-1 10-21 12번지의 사필지를 합병하는 경우 세로에 설정하는 지번으로 오른 것은? 31 93점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는 등기촉탁 사유가 아닌 것은? 1 신규등록 94점 지적측량적부심사의 결서를 받은 시 도지사는 며칠 이내에 지적측량적부심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제하여야 하는가? 2 7일 95점 지적확정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도시개발사업 등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적확정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 중에서 전문적인 노하우를 갖춘 대한 지적공사가 전담한다 96점 토지를 지적공부의 일필지로 등록하는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직원부여지역의 토지로서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는 일필지로 등록할 수 있다 97점 축척 600분의 1 지역에서 일필지의 산출면적이 76.5위였다면 별적면적은? 3 76.6위 98점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아닌 것은? 2 도시개발사업 완료 토지 99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이 토지의 이동으로 달라지는 경우 이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자는 1 지적소 관청 100점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측량 준비도?